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뱀을 피해서 탈출하는 맵에 들어왔습니다 인간뱀 요르르는 실제로 뱀 키운다면서? 네 저는 뱀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두 마리였어? 두 마리 키운데 실제로 한 마리인 줄 알았어 뱀 귀여워요 오늘 뱀이 귀여울지 안귀여울지 보자고 어?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난데? 내가 가서 체크해 봐야겠다 뭔 소리지 이게? 저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? 보물사 더빙 완벽 얘들아 미오가 끌려갔어 어떡해 도대체! 미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?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오렌지 키는 찾았다 오렌지 키? 오렌지 키 어디다 쓰는 거지? 뱀 뱀 뱀 뱀 뱀 삐 여기 뱀 있어야 돼 네 우아 저기 위에 아래 있어? 아래 있어 아래 있어 뱀 뱀 뱀 거리고 있어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무서웠는데 애들아 못cies 서 나아 너무 무서워 염혜야 뒤에 X3 뒤에 이게 오렌지키로 열었어 어디어디 으아아악 뺌 뺌 뺌 뺌 더 으아 passa 쩝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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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뺨뺨뺨! 뺨뺨뺨뺨! 핑크게임 있었어! 의헤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눈마다 다 막혀있어!! 으아!!! 으아!!!! 뺨맨맨맨맨맨맨맨! 뺨맨맨맨맨맨맨맨!! 파랑 귀층이야, 파랑 귀층!! 녀석.. 영상을 녹화하는 유튜버라고 파짓절한 놔 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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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. 이들의 운명은...? 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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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아 야 어려운데? 다들 준비가 됐는가? 이번엔 빨리 깨자 그냥 어머 내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? 핑크새끼! 올라와 핑크새끼 올라와 핑크새끼 어! 아! 아 요로로!! 야 요로로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야맥죄!! 야 야 무슨 야야야야야 무슨 백? 아 뱀. 배미, 않대래냐? 아! 맥끼어!!! 나 파묻졌어! 야! 얘들아! 얘들아! 뱀이 꼈는데? や이리로와봐! 야', 얘리로와바! 얘들아! 나 어떡해 꺼내줘! 드디어 죽었다! 이거로 받아라! 어! 안 부러지는데요? 아니, 도깬! 어? 옆에 가도 안 잡아벗겨 야 발방! 냠냠냠 뭐야 맛있어 뭐야뭐야뭐야 야 요르르 얼굴 박혀있는데? 애가 꼬꼬로 묻혀있어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껴버렸는데 그래도 영맨이 죽여서 만족해 야 요러러리 이렇게 꼈어 보여? 나 이번에 접혔어 나 되게 유연하다 그치? 어휴 댕댕에서 잡아먹히는데? 야 와가지고 저절로 먹히는데 애들이? 어 나오겠다 나온다 안 나오네 머리만 쏙 튀어나오는데 아휴 아잇게 König야 꽤나 좋은 뱀이 지 않는가 네가 안 써 줘네? 이 알려지 너무 무서워 넌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서 양분이나 돼 도저히 양분이나 돼? 범하지 않아 그냥 나갔는데? 일단, 나던? 자리 서라 이 뱀고기야 요르르는 좋겠다 미래를 위한 후손들의 화석이 될 거 아니야 난 갈래 그래도 두 마리 잡아먹였잖아 웃음길 싹 뺀다 나도 네 찾죠 네 골드에 찾았습니다 아 네 찾았네요 저 찾을게요 아 왜 갑자기 진지해줘 나일 때 파란색 찾았습니다 바로 2층으로 가시죠 2층 스피드론 해볼까요 아 뭐야 갑자기 왜 진지해져 누구세요 2층 문 열어놨습니다 핑크색 키 필요합니다 자 세이프 키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초록색 키 찾으면 됩니다 아 얘네 왜 이래 핑크 발견 오케이 핑크색 키 2층부터 따지십쇼 감사합니다 초록색 키 있습니다 초록색 키 확인했습니다 뱀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렵지 않겠습니다 나무 도끼 얻었습니다 1층 가서 부시고 오겠습니다 전진하시죠 흰색 키 있습니다 아 야 어딨어 얘네 핑크색 키 바깥에 부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열었습니다 대문가 문타겠습니다 야 나 아니면 아무도 오자카 끝나는 거 아니지 폭탄 필요합니다 폭탄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뒤에 배맞습니다 아 제가 퇴치하겠습니다 폭탄 가지고 나오십쇼 갑시다 폭탄 설치하러 가면 됩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들겠습니다 야 나 배고파 폭탄 설치해 주십쇼 네 이거 왜 안 움직여 이거 터집니다 설치 완료 터트렸습니다 문타세裂입니다 흰색 필요합니다 흰색 키 포 You 아 알겠습니다 풀타임 기다리고 기절시키면 될거 같습니다 좋아요 봉수 기다리죠 WAOAOAAAOAAA 오케이 두 번 집니다 오케이 자 지금 부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그로 끌겠습니다 저는 끌겠습니다 부시고 있습니다 네? 추출할게요 못 맞춰? 못 맞춰? 그럼 안 맞춰도 테스트를 확인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여민아 너 술에 진짜 못한다 어떻게 한 명도 못 죽이냐? 나도 살았는데 박혀서 진짜 나는 안 움직이고도 두 명을 잡았는데 넌 뭐니? 아 안돼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좀 슬프네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